V4 나 아이디 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하하 호호 히엣 송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줄여 그럼 안녕하세요 야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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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하고싶은거 돌려 인성하고는 아주 쓰레기같아 죄송합니다 형 니가 하고싶은거 돌려 빨리 돌려요 형 제가 형한테 방장 드려 제가 돌리면 돼요? 뭐할까요 3대3 승사제월선멸전 알아서 돌려 빨리 돌렸습니다 막내가 돌려야죠 막내가 오지게 돌리는거 받겠습니다 고롱고롱 오지게 돌리겠습니다 우디 행님한테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우디 행님한테 방장을 줘가지고 말해놔 제가 개새끼입니다 그냥 씹새끼 그냥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아 제가 생각이 없습니다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아따 시끄럽네 뭐요 화나게 하지마세요 못올렸냐 예? 아 저거 3대3 선멸전이요 화나게 하지마시라고요 저 저 룻다기 저거 마이크 열어봐 야 아 맞다 맞다 형이지 형이지 죄송합니다 어우 룻다기 입 열어보래 룻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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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이 오겠는데 저 여기 힐다기 힐다기 2명 대기 중입니다 아주 아주 룻다기 인성이 터졌어 응? 아주 그냥 나 뭐하면 되냐 나 뭐하면 되냐 중간에 가서 탈주하는 거 봐라 이거 저요? 이거 저희 일단 나 못 추워했어 쳤다 뭐야 아 개망했다 야 룻다기 어디갔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룻다기 아 오케이 오케이 쟤 쟤 오지게 하러 갑니다 나랑 딱 이가? 잘해 잘해 야야야야 땡김 잡으러 가자 이석 줘봐봐 땡김 다 아깝다 뚫었는데 그 다음에 기름 시대가서 왜 이렇게 안 걸려 팀 맞아 여캠 없어 타 자 바로 완빤찌 그냥 팔콘펀치 명치에 꼽았거든요 자 이래면서도 제가 이래면서도 한 굴을 먹은 사람입니다 야야야야 뭐야 몸풀고 있어라 룻다기 음 아잇 안아따기 손들어 네 안아따기 여깄습니다 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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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요? 아니마 나 그래서 소총 안내려요? 예 무슨 소리에요 소총 아니고 구청이거든요 아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어 나 이거 처음 해봐 야 돼지새끼 소리난다 돼지 개피 돼지 개피 돼지 힐 벤이야 돼지 힐 벤이야 야야야 매크리 야야야야 눈앞에 살아있는데 뭔 매크리 컷이야 호환의 스루톤 보이스피싱 실패 지렀다 호환의 세상이 지렀다 고위 군필 고위 군필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용불선에 가십시오 뾱뾱뾱뾱 루키 루키 그거 아니에요? 루키 루키 몽골이 힘을 보여주면 용이 내가 된다 야 우리가 이건 망했다 이건 내가 볼 때 절대 못 이긴다 아니 야 우리 신캐랑 주몽 있어 신캐 주몽에 하나 옴닉이야 형만 그거네요? 자열되네 형 무슨 수로 이겨 파라 소리 나거든? 파라 있어요 돼지 새끼 소리 나 야 우리 신캐 죽었다 어 저 저 영양가 없는 새끼 저거? 바로 던져버리네? 어? 어? 파라 초기 파라 초기 피 으아아아아아아 파라 HP요 파라 HP요 어 알았어 파라? 파라는 짤인데 잘 있어 아 저 영양가 없는 새끼 저거? 파라 초기 피 오지게 못하네 세크해야겠다 아 좀 빡치는 것 좀 작작 골라라 아잉 아아 왜 자리아는 못하냐? 자리아 잘해줘 아니 자리아 왜 셀렉이 안되냐고 아 자리아 이거 그걸로 이긴거는 셀렉 안돼요 아 땡중한다 아니 형 빡치다니요 저희 때면 또 에임 한 에임 해요 우수라니까 제가 제가 이거 사격 사격 솜씨 장난 아니에요 제가 또 이 군인형 같은거 겁나 타오잖아요 사격 솜씨 야 저기 군인 있어 아니 아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신캐랑 땡중 남겨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괜지 부좌 발차 왜 없나요 일로왈로왈로 일로왈로왈로 에잇 아 형 저 가볼게요 어디가 아니 뭐 저러새끼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야 얘 어디갔어 뭐 Sharp 나 나 검정 말 오 전투 시작 매치포인트 설마 설마 아구니의 전세였으니 전방반짝으로 총략 상탈! 후방을 주의하십시오 하아... 후방을 주의하십시오 후방을 주의하십시오 야! 안 돼이... 야 와카야 들어와 아니 저 송띵 봐 저거 아주 웃기는 놈이네 신고하길 잘했네 감사합니다.